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현자가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말 완벽한 이론을 적어놔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현자의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도 한번 저출산 방안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죠. KBS에서는 당진 지역을 까대면서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 저격을 한 적이 있다. 당진은 현대제철로 대표되는 철강산업 위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 여자가 할 일이 없다 그러니 당진은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라는 방송이 나오더라. 라고 말하면서 KBS의 방송을 글에 첨부합니다. 방송 내용은 당진에 사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우리 회사만 해도 여자가 한두 명밖에 없다 라면서 회사에는 여자를 위한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남성과 마트 계산원이라도 할까 서빙보다는 덜 힘드니까 차라리 서서 계산이라도 할까봐 라면서 당진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없으니 캐셔라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여성의 인터뷰 남자들은 제철회사가 있고 거기에 또 하청업체가 있으니까 사실 할 일이 정말 많다. 하청의 하청이어도 대기업 제철소에 콩고물을 받아 먹는 거라도는 잘 번다 근데 솔직히 당진 여자는 거기서 할 일이 없다. 끼케야 격리뿐이고 라는 당진 주민의 인터뷰와 함께 당진시의 남녀 평균 임금은 남자 341만 원이고 여자는 184만 원이라고 당진을 까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교수라는 인간들은 남성 중심의 지역사회가 되어버린 당진을 까고 여성들이 도시에 남아있을 수 없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당진의 인프라가 생길 거다. 여성이 지방에 와서 일을 하고 주거를 구하면 집값이 오를 테니 많은 기업이 아파트를 지어대서 주거가 생길 거다. 결국 여성의 경력의 지자체가 얼마나 투자하는지 지표만 가지고 각 지자체들의 등수로 줄을 세워버리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선명히 볼 수 있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당진을 대차게 까대며 여성의 일자리를 줘야지만 당진이 발전한다는 개소리를 하는 우리 교수호소인들. 그리고 이런 교수호소인들을 대차게 까는 현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은 출산율이 존나게 높은 지역이다. 라면서 실제 당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걸 보실 수 있죠. 진실은 한국 남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면 한국 남자 특성상 결혼하고 아이 만들고 잘 산다. 여성 할당제 같은 짓거리 자꾸 하고 김치화가 되어서 살릴 가치 없는 한국 여성을 우대해봐야 저출산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 할당제를 하게 되면 무능한 여자가 자리 차지하고 일도 열심히 안 한다. 그리고 그만큼 능력 있는 남자 위치는 그 할당제 여자 때문에 낮아지는 거다. 라면서 결국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여성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면 된다는 이 현자의 발언들. 실제로 당진은 kbs의 발언과 달리 청년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출산율도 최고로 높은 지역인 게 함정이죠. 여성 일자리 그딴 거 생각하지 않고 제철소를 마구 지어대는 당진의 남성 임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결국 출산율은 남성의 지갑이 든든해야 올라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 fm리스트들은 정장 빌리고 당진까지 가서 일자리 박람회 면접봤는데 남자만 뽑는다더라. 여자 뽑는 줄 알고 갔더니 남자만 뽑는다네 시오비음 미리 알려주던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답이야. 당진의 현대제철이 있어도 남자 일자리 밖에 없고 여자 일자리는 격리 계약직이 전보니까 여자들이 당진에 남아있지 않다네. 당진은 모조리 현대제철 공장 격리 이런 일자리밖에 없어 남자 일자리만 엄청 많아. 당진 여성 일자리 심각해 당진 일자리 심각하다. 라면서 한국 fm여자들은 당진 일자리 심각해서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출산율로 증명하는 게 바로 당진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여자들에게 할당제를 퍼주고 있는데 그건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독약 처방이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칼을 쥐고 있는 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는 확실한 증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출산을 극복하고 싶다면 남성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라.